안녕하세요. 후스퍼파입니다.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다 보면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분쟁이 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특히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최근에 저희 단톡방에서 공유됐던 사례를 하나 안내 드리면서 비슷한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조항을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차 계약이었는데요. 임대인은 원래 일반과세자였다가 임차인을 맞이하기 얼마 전에 간이과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된 상태니까 이제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겠죠. 계약서에 월세를 표기하면서 VAT 포함 이렇게 적은 거예요. 그 이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다른 이유로 분쟁이 생겼고 그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면서 서로 상대방을 좀 곤란에 빠뜨리려고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어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제는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겠죠. 아마도 해당 공인중개사부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없다는 뜻에서 VAT 포함 이렇게 작성을 했을 테고요. 그 의미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분쟁을 유도하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지금 감정 싸움이 좀 심해졌고 서로 트집을 잡아서 곤란에 빠뜨리려는 상황이죠. 계약서를 작성할 당시에는 임차인도 이해를 했을 거예요. 임대인이 간이과세자라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내지 않아도 된다. 이런 뜻이란 걸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계약서상으로만 본다면 감정 싸움 중인 지금은 다른 주장도 가능하겠죠. 월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인차인이 뭐라고 주장할 수 있냐면 계약 당시에 100만원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을 들었다. 계약서에도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다. 그렇다면 월세는 90만 9090원이고 9만 91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 아니냐.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였고 세금 계산서도 발급하지 못하면서 나에게 받은 한 9만원 상당 정도 되는 그 세금을 매월 착복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할 수가 있어요. 계약서를 가지고 판단했을 때는 지금 임차인의 논리가 원칙상 맞죠? 무슨 얘기야? 계약 시에 그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임차인이 몰랐다고 한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임차인 주장이 좀 타당해 보입니다. 사이가 좋다면 문제가 전혀 없겠지만 심각한 다툼이 벌어진다면 이런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점은요. 임대인이 지금은 간이과세자지만 추후에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실무에서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없다가도 새로 생깁니다. 계약서 상에는 VAT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 계약서 상으로만 간다면 임차인에게 훨씬 유리해지기 때문인데요. 왜 그런지는 굳이 더 설명 안 드려도 이해되시죠? 실제로 종종 분쟁이 생겨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분들 앞으로는 상가 사무실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일 때 제가 알려드린 대로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계약서 상에는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기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는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는 거죠. 임대인은 월세만 받고 그 금액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불필요한 꼬투리가 생기지 않아요.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으시면요. 특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임대인은 간이과세자이다. 고로 월세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없지만 추후에 임대인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된다면 임차인은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하고 임대인은 여기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주기로 한다. 이런 특약을 적으시면 오해의 소지가 전혀 없고요. 추후에라도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분쟁이 생길 수가 없겠죠.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특약이니까 꼭 체크하시기 바랄게요.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공인중개사이건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지만요. 아무 꼬투리나 막잡아 대는 진상도 만나게 됩니다. 또는 진상이 아니더라도 상황이 변한다면 충분히 다툼은 생길 수 있어요. 생각하는 방향이라던가 EA폭 이런 것들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이죠. 다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체크할 줄 아는 것도 나중에 발생하는 스트레스에서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분들은요. 상가나 사무실 임대차 계약에서 오늘 내용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